우리나라 법원 조직에 대한 문제인데요. 먼저 1번부터 볼게요. 기억은 선거소송의 1심을 담당한다. 그런데 선거소송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을 뽑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당선된 게 맞냐, 유효나 무효냐 이걸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빨리 끝내야 돼요. 그래서 이때 기억이라는 건 재판을 한 번, 두 번, 세 번 하는 삼심죄에 해당하냐라는 질문인데 삼심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다음 2번 니은은 소년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을 담당한다. 가정법원이라는 데인데요. 여기는 가사사건이라는 집안일에 관련된 사건을 해요. 이혼한다라든지 아니면 이 아이가 이 엄마의 친자식 이 아빠의 친자식이 맞는지 이런 걸 확인하는 소송을 해요. 또 소년사건 중에 소년보호사건을 하기도 해요. 소년보호사건이라는 건 뭐냐면 이때 소년은 청소년을 가리키죠. 만약에 나중에 형사에서 배우겠지만 사람을 때렸어요. 그런데 이 때린 사람이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소년원을 가기도 해요. 그런데 그렇게 소년에 대해서 특별하게 보호 이런 처분을 하는 거고 형사처벌은 어른들이랑 똑같이 벌금이나 징역, 과목에 보내는 처분이에요. 되게 무섭죠? 그런데 이 만이라는 거거든요. 만 9살이나 만 13세는 아무리 해도 형사처벌을 받진 않아요. 우리가 이 형사처벌은 14세부터만 하기로 정해놨어요. 만 14세. 그래서 이렇게 소년에 대한 사건이 나눠져 있는데 그럼 14세 이상이 되면 형사로 갈 수도 있고 보호사건으로 갈 수도 있어요. 이거는 판사나 검사가 결정을 해요. 죄에 따라서. 그렇다고 했을 때 형사사건은 이 가정법원에서 담당하는 게 아니라 소년에 대한 형사사건은 이 지방법원에서 담당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3번. 가는 항고심을 담당한다. 가. 삼심제 제일 위에 있는 건 바로 대법원이죠. 이 대법원에서 하는 거는 상고심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항고심이 아니라 상고심이죠. 그 다음에 4번. 나는 기억합의부의 판결에 대한 상고심을 담당한다. 나.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재판을 하면 나는 고등법원이 되죠. 상고심을 담당하는 게 아니라 항소심을 담당하겠죠. 1심에서 2심으로 올라가는 거를 항소라고 불러요. 2심에서 3심이 올라가는 게 바로 상고예요. 그래서 이것도 틀렸죠. 그 다음에 5번. 가나 모두 위헌위법 명령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다. 가와 나. 대법원과 고등법원이네요. 법원은 모두 이런 명령에 대한 심사권이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5번이 되겠습니다. 1심에서 2심에서 5번이 되겠습니다.